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엄청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슈퍼 로봇이라고 하는 마인크래프트 레드스톤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로봇은 레드스톤 로봇인 만큼 레드스톤으로 작동을 엄청 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미리 슈퍼 안 할게요 엄청 큰 로봇인데 이 로봇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작동을 할지 일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뭔가 손에서 나갈 것 같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 나갈 것 같은 장치와 여러가지 장치가 있고 이게 배터리거든요 이 로봇은 배터리가 중요해요 지금 배터리가 98%가 있네요 배터리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 배터리 채우는 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로봇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유리를 깨고 들어가면 슈퍼 레드스톤 로봇이 아니죠 슈퍼 레드스톤 로봇은 들어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게임 모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크레... 크레... 아예 서바이벌 상태라면 자 여기서 로봇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자에서 레드스톤을 가져옵니다 레드스톤을 가져오고 이쪽 가운데 로봇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이쪽만 잔디블럭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딱 설치를 해주면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이 로봇 올라갈 때 느낌 있잖아 로봇 올라갈 때 느낌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됩니다 약간 보기 편하게 위해서 유리를 부실게요 내려가는 거 역시 존재하는데 자 내려가는 건 아 일단 조명보트 켤게요 내가 왔으니까 자 시동 자 일단 로봇을 시동 걸어서 조명 좀 키고요 이쪽 아래 보시면 조명이 있죠 조명도 좀 키겠습니다 조명 키면 약간 그 렉 걸려... 렉도 걸리고 배터리도 달아가지고 조명은 잘 안 끼고 싶었지만 조명도 키고 이 위에 보시면 여기 문 있잖아요 이 문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집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F1 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올라올 수 있게 야 이거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이걸 렉스톤으로 가능한 건가? 커배드 블록으로 어떻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신기하더라고요 로봇 안으로 현재 저는 들어왔습니다 로봇 안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로봇을 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오른쪽에 화살을 내리면 지금 이렇게 화살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숫자가 써있죠 이쪽에 이 숫자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오른쪽 왼쪽 동시에 쓸게요 아까 뒤에 배터리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이 배터리가 지금 제가 20을 썼기 때문에 80밖에 안 된 아 왜 80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깎이긴 깎였어요 왜 80밖에 안 달았지? 한 난 78 그거 79 정도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릴게요 쏘는 거 그만 쏘고 이렇게 화살을 양쪽으로 팔이 양쪽이 있으면 양쪽 팔을 쏠 수 있고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구 역시도 쏘게 되면 화염구를 날려요 따라가 볼까요 한번? 어디까지 날라갈까? 화염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이 바다네 바다라서 맞는 대상을 얻겠다 자 이런 식으로 화염 박사 쏘는 것처럼 와 장난 아닌데? 엄청나게 쏠 수 있습니다 앞에 대상이 있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어 앞에 대상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아 이게 팔에 따라서 어느 쪽 팔은 화살이 나가는 팔이고 어느 쪽 팔은 화염구가 나가는 팔인가 보다 아 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손? 봐봐 지금 보면 손은 위에서 나가고 여기서 나가네 지금 에너지를 꽤 많이 썼거든요 보자 리뷰하다가 에너지 다 쓸 것 같거든 이 로봇은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끔 봐줘야 돼요 에너지 현재 70 어 그리고 금방금방 달지 않는다 70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고 다른 걸 또 보자면 이쪽에 있는 스노우볼 눈덩이도 날립니다 아까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쪽 눈덩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화염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손에서 나가는 건 화염구는 불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강할 거고 화살 같은 경우도 꽂히긴 할 텐데 화염구보단 덜 할 것 같고 눈덩이는 데미지가 없으니까 좀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됐고 자 이제 다음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템 중에 제가 먼저 해볼 거는 자이언트 이게 좀비인데 좀비를 누르면 아 평화로운 프라이드 미안 좀비를 누르면 자이언트 골렘을 소환해요 아 자이언트 골렘이야 자이언트 좀비를 소환해요 이게 나도 이걸 왜 소환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싸우라고 소환했거나 아니면 내 기질을 지키라고 소환한 것 같긴 해요 내 로봇 지키라고 어? 아 잠깐만 레드스톤 조명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있거든 아 나 하나가 오 지금 하나가 제가 조명이 왜 하나가 더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걸 끄면 로봇의 조명이 꺼지나? 아 그렇구나 아 로봇 외관 조명이었구나 저거 봐 이거는 어 신기하네 아 이것도 해놨네 아 이런 것까지 드라마 하지마 아 나 너무 기분 좋잖아 이렇게 이쁜 레드스톤 이런 거 회로 해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불에 한 번에 짜르르 오 들어오는 느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뭔가 했어 이 내부는 이건데 제가 테스트할 때 이걸 내려둔 렉만 걸리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바뀔 거라는 거네요 일단 지금 이렇게 봤고요 또 다른 걸 좀 보자면 평화로운 다시 또 하고 어 다음 남은 게 TNT 레드스톤 그리고 사함 아니 모래 자갈인데 모래부터 해볼게요 모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나왔던 곳이랑 다르게 약간 머리 위쪽 머리 위쪽에서 모래를 쏟게 됩니다 이게 모래가 쌓이나? 어 쌓이질 않네? 아 우와 이거 안 쌓이게 하려고 아래다가 이거 해놨네 그러니까 리뷰용이니까 안 쌓이게 하려고 아래다가 양탄자 해가지고 안 쌓이게 해놨네요 이거 어떻게 꺼? 어?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끄는 버튼이 없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되나? 된 건가? 어 끊었다 아우씨 이때까지 다 레버였는데 여기가 레버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네요 자갈 자갈 같은 경우도 쏘는 걸 텐데 어? 자갈은 자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 나가는 거다 멀리 보이시죠? 멀리 가네 와 여기다 이거 해놨네 혹시나 뒤에도 될까봐 이렇게 두 개를 해놨네 멀리 발사하는 거 여기 약간 머리 위에 쪽에서 나오는 멀리 발사하는 용도네요 아 잠깐만 이렇게 디테일하면 신기하다고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방절이 됐어요 이거 쏘다 방전됐거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뒤에 에너지가 되게 중요할 스템이라서 지금 에너지가 0%가 된 거야 0%가 되면 이때까지 있던 레버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조명 들어와 있던 거 밖에 조명 켜 있는 거 같은데 안에 조명이 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터리를 채워줘야 돼요 신기하죠? 아니 이거 약간 보통 이런 걸 쏠 때 배터리까지는 안 하거든? 근데 배터리까지라더라고 배터리를 채우는 법은 여기에 스테이크랑 이렇게 먹을 게 있거든요 이 먹을 거를 먹여줘야 돼요 좀 신기한 게 로봇한테 기름도 아니고 먹을 걸 먹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찹니다 45 채워줬었죠 보통 케이크 먹여주면 거의 끝나요 사과는 10 쿠키는 5 그리고 케이크까지 먹이면 90이기 때문에 95%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들이 돌아옵니다 짱 신기하죠? 배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갑자기 버튼이 다 사라졌어요 하지 말고 배터리를 충전해 주시면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배터리 없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거 보러 나가느라 못 봤었는데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게 폭죽 폭죽을 하게 되면 오 밤이 되네 밤이 되고 우와 폭죽 저도 일부러 다 안 봤거든요 일부러 저도 다 안 봤었는데 폭죽이 나오게 되는구나 어우 야 멋있다 약간 로봇의 승리가 승리란 것 같아 로봇이 싸움하다가 승리한 듯한 느낌으로 폭죽 그리고 폭죽을 끄면 아침이 되네요 다시 누르면 어? 아침이 되질 않고 밤을 유지할 것 같게 어? 아침 됐다 우와 디테일한 것 봐 아침 되고 폭죽 끝났어 다음은 TNT TNT는 나도 TNT도 일부러 안 써봤거든 어? 오 오 오 이런 거야 아 나 순간적으로 오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TNT 나와야 되는데 오류나서 나 지금 기계 부서질까봐 걱정했거든 아니었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TNT 발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공격하는 용도네요 와 신기하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로 대포 같은 거 만드는 거 많이 봤었는데 대포보다 로봇이라고 하는 디테일한 용도로 쓰니까 그리고 기능도 막 엄청 많으니까 좋은데? 다음은 레드스톤 레드스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조준해가지고 조준한 것을 맞추는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 왜 레드스톤이 있을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쏩니다 에너지 많이 썼지? 어? 봐봐 보셨죠?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이게 비싼 거라서 에너지 금방 쓰거든요 이렇게 전원이 쑥 날아가게 돼요 다 쓰면 케이크 먹여서 채워둬야겠다 오케이 다시 딱 불 들어오고 배터리 나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다 켜볼까? 생각해보니까 다 켜볼까요? 쏘는 거 오 다 켤 수 있구나 렉이 좀 심해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켤 수 있네요 화살이랑 화염구랑 공격할 때 엄청나게 쓰겠네 이 와중에 만약에 자갈까지 한다 자갈까지 하면 자갈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장난 아니겠는데 어? 근데 여기서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 이거 쓰면 방전될 것 같거든? 방전될 안 되나요? 배터리 다 쓰게 되면 8에서 나가고 있는 거 계속 나갈까? 한 번 더 8에서 나가고 있는 거 안 나갈 것 같은데 끊기지 않을까요? 와 렉 걸린다 지금 화염구랑 다 쏘고 있어가지고 렉이 좀 심하게 걸리네 안 되겠다 이건 꺼야겠다 렉 때문에 못하는 걸로 배터리가 방전돼서가 아니라 렉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 끄고요 자 이렇게 로봇이었는데 남은 거 마지막 남은 거는 헬멧 만약에 지금 싸우다가 로봇이 방전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먹을 게 없어 지금 먹을 게 없을 경우에 쓰는 건데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 근접전 안 돼! 꺼졌다! 이렇게 보니까 필요해요 이게 이거 눌러야 돼서 근접전을 하고 싶을 때 누르는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 저도 변신을 합니다 짠! 여기 갑옷들을 따다다닥 받아서 저도 옷을 입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하게 돼요 다이아몬드도 주고 황금사과도 주고 활이랑 사과 먹을 거랑 시계 책 여러 가지를 받아서 저도 싸우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문을 누르고 나가면 되겠죠 문을 누르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격하는 용도까지 완벽하게 가셔져 있는 만약에 로봇이 고장나거나 긴급 탈출해도 싸울 수 있게 되어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스톨 로봇이었는데 아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더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막 여러 가지 디테일한 용도들이 많아가지고 제작자분들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나도 일부러 몇 개 안 봤다고 했잖아요 몇 개 안 보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몇 개 안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도 신기한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더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네요 여기 양털을 양사자리 부신다면 쌓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부시면 안됩니다 부시면 이렇게 쌓여요 쌓여보고 싶어가지고 부신 건데 어? 안 쌓이네? 잠깐만 여기다가 하면 쌓일 거야 한 번 더 해보죠 이렇게 하면 쌓일 거고 또 하다가 또 안되겠지? 오케이 그럼 역시 또 안되고 이러네요 쌓이는 게 완벽하진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쌓이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레드스톤 로봇 한 번 조정해봤는데요 아 레드스톤 세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저 집 같은 거나 지하벙커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신기하고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이제 보니까 자갈이랑 모래가 둘 다 되는구나 오씨 대박이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에 저희 아버지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빡 빠 아 maps VP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